. 어디로 가야돼? . 니가 파란색으로 갈게? 야 너 착한 자식이구나 마리오 아주 개념 있어요 뭐하냐 좋아스 아 뭐야 이거 기다리는 거 어떤 어떤 그만 쳐 그만 치러 내가 치는 거구나 좋아스 좀 이상하게 만들었다 게임 좋아스 여기서 하나로 합쳐진다고? 세상 불공평한 게임이다 이거 조심해 어 제발 그렇지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그만해 어 이거 좀 그렇다 벌써 쫓아왔다고 나이스 끝 예스 소실적에 방방 좀 탔지 3단 뒤돌기쯤은 가뿐하겠죠 아 싫어 좀 써야 되는데